대전시가 인공조명 등 빛공예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. 이번 계획은 단계별 빛공예 방지 대책과 환경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해 빛공예 발생률을 현재 46.3%에서 30% 아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시는 지난 6월 대전시 전역을 보존과 농림, 주거, 상공업 지역 등 4종류를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했습니다.